호텔 세팅을 좋아하시나 봐요. 맞아요. 그건 어디 있던 거지? 저 밑에 있는 저거 있잖아요. 두 번째 이걸. 밑에. 침대가 왔어. 깔끔해요. 신입이 찬용이야. 뭐야. 신입이 많이 생겼네. 뭐 이것저것 친구들이 생겼네. 이거 많이 생겼다. 되게 괜찮다. 이제 안정감이 느껴졌어. 찬용이 같은 경우는 러그에 진심인 남자라서. 러그리. 일단은 돈을 조금 드렸어요.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 엄청 많이 샀어요. 액자도 사고. 액자를 많이 샀네. 거울도 사고. 조금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재미가 지금 매일매일 있습니다. 다 했다. 시트지. 다 했어. 고생했다, 진짜. 바뀌었네. 망했었는데, 이거 이때. 기포와의 전쟁. 저번에 두 칸밖에 하지 못했던 시트지 작업을 전문 기사님이 시트지를 딱 도배해 주셨습니다. 다르지, 다르지. 괜히 접근자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유명한 줄 알았어. 시트지만 샀는데. 이쁘다. 너무 고급지다. 와. 시트지만 샀다, 잘 만났다. 85% 완성됐어요. 아직 좀 더 없어요. 아, 저 때 기분이 진짜 재즈지, 완전. 아, 이. 자, 지금 또 본인 존으로 가죠. 허세 존. 허세 존. 저기도 뭘 좀 뒀어요, 저기. 잘했다. 아니, 테라스까지. 뭘 좀 뒀어요. 뭐해? 뭐죠? 세상에 외치나요? 내려다보는 거지. 한남동에. 한남동아, 이리 와라. 야, 이 세상아. 가소로운 세상아. 내가 간다. 형, 얼마나 좋을까. 남산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추울 텐데,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턱 잡기에는. 아, 추워. 아, 너무 숱더라. 테이블이 또 스틸 소재래가지고. 하하하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 다르네, 따뜻하네. 이쪽 분위기. 아니, 이렇게 모닝부터 목소리가 나와요? 아, 어떡해. 야, 역시. 아, 있잖아, 있잖아. 좋잖아. 아, 진짜. 와, 진짜. 진짜 기타다. 음악하는 사람 즉 같네요. 블루투스 마이크까지 있어서. 쓰레기통을 그래도 넣어놨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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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 같이 살았으면 저는 방에서. 오케이. 이 정도면 목이 잘 풀렸구먼. 배고픈데? 어, 냉장고가 벌써 다쳤어? 어머, 뭐야. 아, 다르네. 뭐야. 왜 이렇게 됐어? 거의 고구마 같다. 오 마이 갓. 배. 팡이팡이, 곰팡이. 엄마. 바나나 이거 원래 어떻게 두는 거예요? 바나나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지. 싫은 보관이지. 피자 치즈가 곰팡이가 엄청 쓰러웠어요. 소장만 뜯으면 냉동 보관을 해야 되나 봐요. 엄마, 이거 대파. 야채들은 씻어서 잘라서 냉동을. 수연이는 이제 엄마가 다 해 줬었으니까. 그렇지. 보관이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 그래도 칼질은 제법 하네. 네. 아이고. 잘 못 봤군요. 그걸 이제 전문 영어로 왕건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해보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분명 잘할 거야. 나이수연 레시피 따위 보지 않는다. 다 봐야 될 텐데. 궁금하다. 요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그냥 감으로 하자. 요리는 감이야. 좋아. 파랑. 파랑 같이 볶아자, 이거. 버섯도 볶을까? 볶는 거 보니까 약간 전문성이 있네. 있어. 파 향도 싹 넣고. 이제 물을 넣어볼까? 물을 뭐 넣어야 되지? 수돗물 넣어도 되나? 전문성이 어디다, 이거? 수돗물밖에 없는데? 수돗물. 내가 아침에 마시던 물이지만 들어가라. 조금 수족할 수도 있겠다. 털리플라워. 뭔가. 좋은데. 이거는 뭐 만능템이죠. 이거 꺼내기 너무 어렵지. 한 번 파먹었나 봐요. 못 참고. 못 참고 급하게 파먹는 적이. 저도 파먹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나 혼자 먹는 건데. 반격수 부어지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식탁 세팅 잘했어. 저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볼수록. 뜨거워. 미쳤어요? 뜨거워. 고기를 넣었는데. 진짜 맛있는데? 와. JMT다, 진짜로. 전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제가 살면서 수현이한테 이거 맛없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다 맛있게 먹어. 아, 그래? 약간 영자 언니 스타일인가? 언니야, 웬만하면 다 맛있지? 미세하게 다를 뿐이여. 진짜 맛있다. 자랑할 때가 없어서 너무 슬프다. 오빠는 밥 잘 챙겨 먹고 있나? 그래도 걱정했다. 무슨 말 빵빵한 거 아니지? 네, 알 거 아니지. 야, 저거 잘못하면 팡 터진다, 저거? 근데, 형! 다행히 좀 도구를... 난 탈 거야. 저거 근데... 저걸 손으로... 어? 아... 우와... 그래, 저거. 저 카페 저거. 아이고, 저거 내가 청소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얘기하죠. 저거 한 달 간다고. 저거 진짜 그래요. 맞아, 맞아.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계속 풀릴 거야, 아마. 청소를 해도 해도 빨간색 털들이 나오니까 시도도 없이 청소기를 돌리게 돼요. 맞아, 맞아. 청소기 돌 아주 좋은 자세예요. 이렇게 볼 때마다 청소기 돌리는 건 너무 칭찬해. 아니야, 커튼은 따로 해야지! 커튼은! 커튼이... 먼지가 다닥다닥 붙어있더라고. 그거 최종. 뭐야, 만능이네? 빨아들이면 되니까 뭐. 나도 그렇게 하는데, 갖고서. 저거는 저걸로 다시 쇼파 위에서 왔는데. 저거는 청소를 안 한 입만 못 해. 현관은 진짜. 바닥도 저기도? 저게 웃기려고 하신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보통 이제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걸레. 물걸레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저 끝에부터 이렇게. 이렇게 끝에부터 이렇게 닦고. 내가 신발을 신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드러지나. 그럼 여기는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마무리로 이렇게 닦아줘. 그렇지. 노동요가 있어야 돼. 노동에는 노동요가 있어야 돼. 그래도 걸레까지 다 하네요. 저거 있네. 걸레질까지 다 하네. 저는 사실 청소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청소할 때 그 기분이 있잖아요. 청소는 청소 자체로 소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워요, 즐거워. 어머. 약간 청소에도 호세가 있네. 리듬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청소에도 약간 허세가 있네. 어머, 어머. 여기 연습실이 있네. 여기 연습실이 있네. 여기 연습실이 있네. 여기 전실이 있네. 이렇게 댄스보실이 있는 줄 몰랐네. 몰랐다. 저희 다 간이 연습실을 만들어놨네. 약간 저스틴 비버 느낌 나네. 나네, 나네. 오늘은 뭘 해야 될까? 예술가의 하루 같아요. 마치 싱어게인 두 분이 나온다는 걸 아는 것처럼. 뮤지션분들이 나왔을 때 왜 이렇게. 1300호 가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기도 돌려야 돼. 빨래를 해야 되겠다. 기타 점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네. 돌려놓으려고 넣은 게 있고. 두 개. 또 없나? 아니야, 수건은 수건끼리 빨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아주 좋은 자세예요. 나보다 낫다, 저거는. 나 그냥 몰아서 빠른데. 저는 그냥 다 몰아넣는 거예요. 때려 놓는 거구나. 때려 놓고. 근데 저는 이제 뭔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같이 돌리고 마르고 좀 털어주면은. 아주 낫구나. 그쵸, 뭐 저희가 막.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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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아직 5년 차고 1년 차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드럼 세탁기. 이게 드럼 세탁기인가? 이게 드럼 세탁기인가? 아, 이거 아예 처음 써보겠구나. 네. 아이고. 이게 더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음... 트롬. 트롬? 트롬. 트롬 세탁기, 트롬. 트롬드롬이요? 트롬. 트롬 세탁기를 넣어 봐. 트롬 세탁기잖아. 트롬. 트롬 세탁기는 15밀리.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나 20밀 넣겠어. 여기. 보자. 또. 표준에다 그냥 하면 되는데. 표준이 제일 좋다고 그랬어. 그리고 동작 일시정지. 뭐라고 하면 되겠지? 물이 콸콸콸해. 대박. 됐다, 됐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베개 피도 같이 빨아버릴까? 아니, 같이 빨면 좋은데. 중간에 저걸 하면 물이 배수가 안 되어 있으면 멈추지 않을 텐데. 저거 멈추나? 일시정지. 어? 저거 안 돼요. 그걸 몰랐어요. 저게 열린다면 쏟아지겠죠, 물이? 저거 억지로 하다가 저 앞부분이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안 열리는데? 뭐야? 중간에 절대 열 수 없는 마법의 상자 같은 건가? 원수, 헹구, 강력, 예약. 탈수하는 배수 멈춤. 배수 멈춤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미 멈춰 있잖아. 아, 안전 도화가 열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을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오, 열린다. 오, 열린다. 아, 기다리면 되는구나. 요건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난 15년 하면서 중간에 놓쳤다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와, 쿨한 타입이다. 우와. 신기하다. 저 다시 해 보람. 음, 그러고.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겠다. 이사하고 나면 다 박스가 굉장히 많아. 박스가 초반에 엄청 많아요. 해보자, 분리수거. 딱 두 번만에 내려갔다 오자. 일단 얘부터. 그리고 이거 퍼즐 조합을 잘하고 내려가야지. 중간에 만약에 엎어지거나. 맞아요. 쏟아지면 큰 사고예요. 맞아요, 진짜 큰 사고입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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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진짜 짜증나. 그래, 시작부터 잘 넣어야 돼. 다 터졌네. 다 터졌어요. 에이씨. 잠깐, 문 닫고 가야 되잖아. 으악. 이야. 아이고. 이게 일치일치 쓰레기라니. 내가 다 혼자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먼. 으악. 드디어 비 왔다, 드디어. 그럼 바로 현관 청소해 줘야지. 어, 진짜요? 어? 진짜 이러니. 당연하지. 아니, 저는 안 해요. 아... 아... 고단했다. 아우, 귀여워. 제일 좋은 시간. 그냥 쇼꼬마에 누워가지고. 그렇지. 아, 세탁기. 뭐야? 뜯은 척하는데. 못 뜯은 척해야 되는데. 벌써 한 시간이 됐다고? 오마이 갓. 이제 누웠는데. 집안일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왜, 왜, 왜. 뭐 해? 나름 청소 중이에요. 아, 땀이 나네. 집이 크네. 집이 크면 저게 문제라니까요. 2차녁이 아니라 지금 5차녁이 됐네요. 그만해. 그만 청소해. 오케이. 진짜 몰라서 그렇지. 나름 엄정. 야야. 저기까지 꼼꼼하게 했네. 잘했네. 아이고.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무겁이에요, 이게? 아, 진짜. 저거 어떻게, 저거 살려야 돼, 어떻게 돼? 아니, 근데 저 뭐. 내용물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문제는 변기에 이제 손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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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3초 정도 지나면 안 돼요. 고무장갑, 고무장갑. 아니, 빨리 꺼내야 돼, 빨리 꺼내야 돼.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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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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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그럼 해병 된대, 뭐. 됐어. 잘했다. 오, 지금 세팅해 놓은 거 봐. 우와. 우와. 아, 행복하지, 깔끔하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귤 먹으면서 있으면. 쓰르르륵 옆으로. 기념을 맞춰야지.